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거기서 지인분을 만났는데 삿대질하면서 반말로 잘 어울린다, 둘이 아주. 둘이 가서 맥주나 갖고 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담하는데 지금 하는 것도 안 되는데 네가 그거 한다고 잘 할 거 같아? 너 같은 애들은 절대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다면? 아유,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197만, 올림하면 200만. 페이스북 구독자 90만, 올림하면 100만. 합의 300만 크리에이터, 엔조이커플의 개그맨 손민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제 이름 손민수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습니다. 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클릭을 딱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2020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손민수. 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았었나 하는데 옆에 있는 제 여자친구가 응, 아니야.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민수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유명한 웹툰에 나온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주인공의 스타일이나 이런 행동, 소비 패턴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따라하거나 스타일을 따라하는 이런 거를 손민수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면은 아... 이게 내 이름이 손민수인데 사람들은 손민수를 보고 손민수 하고 싶은 게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상처도 되게 잘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항상 도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지치지 않고 도전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도전은 개그맨 시험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개그맨이었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도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 전공도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고 군대까지 제대한 다음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제서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개그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제 고향이 포항인데 그래서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형광등 공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쑥식으로 일하면서 몇 달간 돈을 모아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드디어 포항 촌놈이 서울에 상경했어요. 야 그때의 감정이 서울 역시 짱 월세 짱 월세가 너무 비싸요 진짜. 제가 번 돈으로는 서울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잠깐 돌려가지고 조금 이쪽에 일산에 제가 처음으로 거쳐 방을 구했어요. 14만 원짜리 고시원을 처음에 잡았어요. 거기서 2만 원만 더하면 창문이 있는 방이 생기는데 저는 그것 또한 사치여서 못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고시원 좋은 데 굉장히 많지만 진짜 가장 저렴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그런 고시원이었어요. 제 방에는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 근데 같이 지내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곰팡이랑 바퀴벌레 거의 베프였어요. 이 친구들이랑 제가 방을 구하고 몇 달을 사는데 그때 고향에서 저희 엄마랑 형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아 와라 내가 서울 구경 시켜주겠다. 그래서 엄마랑 형이 저희 고시원 방에 딱 왔습니다. 야 저는 그때 엄마랑 형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해요. 문을 열고 딱 엄마랑 형이 들어오는데 어 이게 뭐지? 여기서 얘가 살고 있나? 어 괜찮네 약간 되게 뭔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상처받을까봐 티는 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때만 생각하면 또 갑자기 아 네 아무튼 제가 상처받을까봐 엄마랑 형은 티를 안 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세 가족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하고 밤이 돼서 엄마랑 형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엄마랑 형을 뭐 근처 숙소를 구해가지고 엄마 여기서 뭐 자 이런 생각을 아예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제가 엄마한테 어 어 엄마는 여기 침대에 눕고 어 형은 어 여기 바닥에 누워서 자면 되겠다. 어 그럼 나는 어 형아 혹시 그 다리를 살짝 벌릴 수 있어? 내가 여기 의자에 딱 앉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족이 그 좁은 방에 앉았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엄마랑 형은 편하게 자. 아 난 뭐 좀 하다가 잘게. 그러고 제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되게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엄마랑 형 몰래 제가 그냥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세 가족이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방이. 곰팡이 피고 바퀴벌레 입고 형아랑 엄마 편하게 못 자고 쭈그려서 있는 게 너무 슬퍼 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랑 형은 얼마나 슬플까 하고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엄마랑 형은 코를 신나게 굴고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드릴렁 골면서 자고 있는데 슬픈 건 슬픈 거고 엄마랑 형은 서울로 온다고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이 슬픈 이 초라한 기억을 나중에 엄마랑 형한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억으로 선물하려면은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잘돼야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냥 개그맨 시험 준비를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개그맨 시험에 진짜 올인을 해가지고 아홉 번을 떨어집니다. 네. 아홉 번을 떨어졌어요. 다른 외에 개그맨 선배들 시험 썰 들으면 그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개그맨 시험 시험장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심사위원들이 크으 올해는 너구라 크으 너다 합격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아홉 번 떨어지고 겨우 열 번째 진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겨우겨우 붙게 돼요. 진짜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합격을 했잖아요. TV에서 보는 그런 유명한 선배들이랑 제가 동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디어도 짜고 회의도 하고 저는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송을 2년을 쉬었어요. 정말 노력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했는데도 기회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와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을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하는 것도 안 되는데 네가 그거 한다고 잘할 거 같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장담하는데 너 같은 애들은 절대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펐는데 또 다른 날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거기서 지인분을 만났는데 그 지인분은 제 여자친구를 처음 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손 삿대질하면서 반말로 어? 여자친구? 아 잘 어울린다. 둘이 아주 어? 둘이 가서 맥주나 갖고 와. 와 저한테 그러는데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감정은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나한테 그러는 건 참겠는데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아 보여줘야겠다. 진짜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서 역전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발바닥치고 이걸 그런 굴욕을 당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너는 안 되라고 한 사람한테 졌어요.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냥 24시간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혹시 그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아침이 제일 무서웠어요. 해가 뜨고 오늘은 과연 어떤 게 또 나를 아프게 할까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할까 너무 아침이 무서웠는데 혹시 그 초보 운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보 운전하다가 뒤에서 누가 빵 거리면은 어 뭐야 아 나 때문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감정 들잖아요. 제가 24시간 그랬어요. 길 가다가 횡단보도에 모르는 사람이 한숨을 쉬는데 어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편의점에서 물을 샀는데 저분이 표정이 안 좋아요. 어 나 때문인가?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이 길을 그만두는 게 맞겠구나. 네.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무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빛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스펙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등 떠밀리듯이 제가 도전한 게 바로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여자친구랑 같이 몇 년 동안 짜놓은 아이디어랑 촬영 편집을 배워가지고 밤새 안 쉬고 열심히 영상을 올렸어요. 그렇게 8개월을 진짜 저를 갈아가면서 안 자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8개월 만에 첫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8만원 들어왔어요. 둘이 나누면 4만원. 인당 4만원. 시급으로 따지면 17원이에요. 시급 17원짜리 일을 저희가 8개월 동안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와 이게 맞나?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최근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있는 팔로워 수를 전부 다 합해보니까 600만 명이라는 팔로워분들이 저희랑 함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아직도 저는 안 믿겨져요. 제가 그렇게 무명 개그맨이 이렇게 됐다는 게 안 믿겨지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절대로 저희가 잘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감사해서 받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고 나눔 크리에이터로서 주변에게 드릴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들을 어떤 분이 가장 많이 볼까요? 10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봐요. 진짜 제가 가장 많이 봐요. 편집을 하면서 지금 수백 번 수십 번을 제가 편집하면서 봤는데도 제가 가장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이게 진짜 제 자식 같아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컨텐츠를 제가 자식에 잠깐 비유를 해 드리자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자식 이 자식은 지금 뷰가 한 1200만 뷰 정도 나왔는데 정말 효도하는 효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저희를 알려주고 저희가 있게끔 해준 정말 효자고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도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많은 사랑과 애정을 줘서 키웠는데 잘 못 컸어요. 뷰가 좀 안 나왔다는 말이죠. 지금 보시는 자식이 그런 자식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저게 여러분 손인 줄 알죠. 손이 아니라 발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뒤집었으면 이거 정말 열심히 찍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잘 못 컸어요. 아이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봐도. 그리고 자식 중에 이런 자식들도 있어요. 어 갑자기 자식들이 집을 나가겠대요. 그래서 어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저 외국에서 성공했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자식들인데 정말 한국에 있는 무명 개그맨 커플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준 그런 자식들이에요. 네. 이 자식들 덕분에 해외 팔로워도 제가 해보니까 한 백만명 정도를 저희가 함께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자식들이에요. 진짜 네. 몇 백의 자식들과 함께하고 그 자식들이 효도하는 그런 부모로서 되게 행복하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어 정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네.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제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많이 좀 아프고 좀 그런 힘든 시기가 왔더라고요. 제가 힘들었을 때는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힘을 많이 받았는데 둘이 같이 아프니까 아파도 제가 힘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 슬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니 그래서 저는 또 결심했어요. 아 내가 강해져야겠다. 새로운 도전을 해서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때 때마침 이런 나약한 저를 발전할 수 있게끔 해줄 것 같은 가짜사나이 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는 그 시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합격하면 진짜 좋겠다. 근데 불합격하면 더 좋겠다. 네. 왜냐면은 솔직히 무서웠어요. 무섭고 저도 두려웠는데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여기는 다 운동을 조금 하신 분들이 지원하는데 무슨 저런 애가 지원을 했냐 딱 봐도 멘탈도 약하고 체력도 안 좋아 보이는데 저런 애들은 여기 올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돼. 장담하는데 쟤는 절대 안 돼. 이번에도 저는 또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번에 한번 너는 절대 안 돼 를 들었을 때 한번 뛰어넘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절대 안 돼? 어 그래? 어 한번 뛰어넘어 봐야겠다. 재밌겠네? 어? 재밌겠어. 정말 그렇게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버텨냈어요. 정말 끝까지 열심히 버텨냈는데 그래서 저는 비운동인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버텼냐면은 여기서 내가 1등을 해야겠다. 영웅이 돼야지.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아 10초만 더 버텨봐야겠다. 한 걸음만 더 걸어봐야지. 그렇게 버텼어요. 도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거창하고 막 큰 도전들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작은 거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봐야지. 아 좀만 더 힘을 내야 봐야지. 저는 이런 것도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은 도전을 했지만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이 실패가 제가 한번 제 실패를 모아봤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웃겨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실현과 역경 실패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와 재밌네. 나중에 이걸 돌아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여러분 실패에서 도전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실패한 그 시점으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예요. 실패의 마침표를 찍지 말고 쉼표를 찍고 다시 도전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버티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모두에게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처럼 뭔가 나아지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너는 절대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한방 먹이고 싶다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한 사람만 있더라도 도전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있어요.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을 믿고 열심히 응원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치지 않고 도전하는 손민수를 손민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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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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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